잠시만요, 갑자기. 마우스가 죽었습니다. 마우스가 죽었습니다. 또 시작됐나요? 마우스텔라. 갑자기 USB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빠져버리네요.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아. 어, 자 필드. 일단 날려줍니다. 다른 하프 지원자. 자, 이러면 또 코스트가 애매해요. 저 다른 하서스 끊으려면. 아, 발두루. 바로 나가줘도 깔끔한 것 같죠? 일단 당장은. 고민은 그거죠. 저 다른 하서스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 이번 토래. 그렇다고 돌진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되고요. 아, 뭔가 또 버그 걸린 것 같거든요. 관전버그. 턴 넘어갔죠? 자, 네. 넘어갔고요. 휘둘. 써줍니다. 휘둘. 그러면 이번 턴에는 아마 벌먹기 천벌을 하지 않을까. 자, 죽어있는 거 보니까 뭐 생각했던 대로 된 것 같네요. 쌀쌀쌀이 현재 6만화. 그 다음 턴에 쓸면 박탈봄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여기만 벗어주면 어쨌든 또. 룰람님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운명님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일단 야포 한 장 들어와 있고요. 맞습니다. 체력기 5밖에 안 남았지만. 상대편은. 자군야포. 쓰는 덱인지 약간. 의심스러운 상태. 자, 다시 한번 정신자극. 정신자극에. 흡수. 침묵까지. 자, 다 달렸어요. 이쪽은 이제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침묵해주고 명치 쳐보고요. 일단. 일단. 아, 야포야포. 자, 그러면 붕. 꺼내시고. 아, 이러면 일단 여기서 살고요. 수만 딱 잡아줍니다. 로레브 들어올. 아, 로데그. 로데그가 또 관전버그로. 아, 이거 또 나갔다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표시해드릴게요. 이거. 이거. 오, 로데그. 을. 골목기만. 명치로 정리해주고. 야옵습니다. 폭탄을 하나 잡나요? 자, 폭탄이 로데그한테 들어갔는데 1데드로 갔죠? 3데드로? 3데드로? 4데드로? 4데드로? 그럼 1나마겠네요, 체력. 그렇죠. 자, 로데브 죽었죠? 자, 오히려 역으로 로데브 내고. 이러면 다음 턴에. 근데 폭탄이 나와있습니다. 야, 관전 진짜 이거. 이러면은 잠깐만요. 시, 필드에 12데드로. 야포야포하면은 또 12데드로. 방금 폭탄이 상대 패로 날아갔거든요? 야포야포하면은 12데드로. 그럼 총 24데드로. 아직 킬각은 아니에요. 이쪽은 야포 한장 남고 있네요. 불쌍한. 이번에 그냥 휘두를 한장. 휘두리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달릴만 하거든요. 자, 그냥 숱수랑. 뭐 굳이 지금 달릴 필요 없이. 보는거 천천히 정리해줘도 되는데. 어, 야포 두장? 이제 손에 휘두리 있기 때문에. 와아아아. 체력이. 3이 남나요? 쿵. 쿵. 딱. 2가 남네요. 이러면 휘, 손에 휘두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포큰드루가 네. 아. 아, 이러면은. 뭔 켈투자드 나왔네요? 어둠의 문지기하수인들이. 어둠의 문지기와 하의 패벨 나의 패벨을 인정한다 자 관전략과 함께한 운명님 대 룰람님 대전 룰람님께서 다음 회전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에 딜카드가 잘 잡히면서 초반에 그 네 아이더님 네 그 캘루자드 대사 아세요? 어둠의 문지기와 하수인 그리고 병사들이여 네 그쪽까지 밖에 모르죠? 그 다음에 단은 그냥 룰룰룰룰룰룰 다 공격하고 하는 것 때문에 씹혀가지고 저도 그쪽까지밖에 몰라요 자 대마촌님 네 명 뭐 명을 받들라? 그렇군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구나 자 슈퍼벌롱님 대 천여파리 소녀님 준비해주시면 되거든요 슈퍼벌롱님 대 처파소님 처파소 퐄 보통 There we go 저 이제 캘신자즈 2에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그래요 외우기 뒷 다되는 거는 다 외오 collect 모licher 하나 PER 딱 꺼내고OU. 그쯤 되면은 다른거 공격하거나 다음 주문 쓰는놀이때문에 묻혀요 그쵸 죽는 소리 죽는 소리 Or 웅얼웅얼 거리다가 보통 이 저격기 맞고 죽죠 자 양분 흡수가 지금 전혀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노루전이 초반부터 양먹거나 뭐 필드 잡거나 자 이쪽은 전설 반도끼시네요 이 천등 어! 뭐죠? 종말? 햄파? 아닌데? 이거는 그냥 초반을 버티겠다는 종말인 것 같고 약간의 억결 억결댁 이런게 아닐까 휘둘러치기 뽑아왔습니다 자 이쪽은 램프들으로 보이고요 아 자 약간 어 약간 어렵네요 이쪽도 일단 노루 500승 황금노루네요 금노루 자 이쪽도 휘둘러 지금 뽑아냈고요 일단은 당장은 서로 할 것 없이 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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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노루 금노루 일단 슈퍼몰록님 같은 경우에는 벌로실 붐 가능하거든요 동전 벌목기 그 다음에 숲수 로데브 실바나스 붐 와 콤보가 짱이네요 자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하기엔 좀 아쉽나요 자 숲수 숲수 혹은 종마리를 던지거나 네 이쪽은 안되네 육성이 나와있고요 현재 종마리 던지면 최소한 로 다음 턴 근데 왜 억결덱이에요? 억결이 뭐에요? 억울하면 결제해라 아 억울하면 결제해라 덱이구나 아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결제해라 뭐 이런 뜻도 있고 억울하다 결제했는데 아 억울하다 결제했는데 네 아 질때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군요 네 자 일단 종마리 깔아주면서 이러면 숲수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저걸 살리기 위한 이 땅을 지켜야하 좋아 침묵 침묵 먹은 파멸의 예언자가 나중에 자군야포에 2덴을 더해주면서 킬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아 바다마녀 2덱이네요 바다마녀? 나가 바다마녀 이거를 활용하는 덱이 있나요? 이거 저거는 이제 킬각일때 네 저거를 내면서 너 나가 이러는거죠 아 본인이 나가야되지 않을까 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육성을 드로 해봅니다 다음턴에 붐을 내겠다 육성으로 마라 추가하고 그럼 다음턴에 붐내기에는 또 이제 코스트플레이가 완벽하게는 내지는 않거든요 약간 느낌에 그렇죠 이쪽은 자군 점점 콤보가 보이겠구요 아 역시 아 역시 데프드루가 짱인거 같아요 그렇죠 괜히 쓰는게 아닙니다 봐도 봐도 짱인거 같아요 자 로데브 로데브 나와도 그 다음턴에 붐을 낸다 해도 그냥 무시하고 다를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쯤부터는 이제 이쪽은 또 켈투자드 나오는데 켈투자드 필드를 한번 어떻게 싹 뒤엎으려면은 답은 붐이거든요 지금은 저 붐이 뭐 다음턴에 뭐 체력이 구가 남더라도 네 자 첨벌 달리고 달리면 구가 남고 자궁까지 쓸 수 있어요 자궁까지 쓰면 피가 3 남거든요 그리고 일단 휘둘러치키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면 정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휘둘러치키가 자 먼저 공격 안해두고 써둡니다 두마리 명치에 4댐 그리고 3댐 아 이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내고 하하 하하 아 진짜 아까 그걸 하게 되겠네요 나가 그렇죠 네 나가 나가 아 너무 후반을 보는 덱이었어요 슈퍼벌롱님께서 지금 거의 승기를 잡은 상태거든요 저거 정리해주고 일단 도발을 올려보겠지만 그래도 상황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벌 자 이거 천벌 천벌 쓰고 골목기 골목기 박았는데 이 코 뭘로 볼지 아 또 저 심지어 저렁이 나왔네요 저거 귀찮거든요 자 이쪽도 그러면 붐 붐 아닌가 일단 칼 두장 지고정 지고정으로 드로그를 받습니다 자 자 이러면 휘둘 쓸거 같구요 잘 어우러 옥동이 잉님 지금 답변하네 자 위로 치기 좌츟 더이상 마이너스 시키지않기위해서 아..나가받아마려쓰자 정자? 자군 정자 숲수 아아아아 자군 정자 숲수 툭 툭 숲수 2데미지로 마무리합니다 동별이 뿅 아 나가는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저 나가를 쓸 상황이 온다는거는 상대방을 나가게 할 수 있는데 쓸 상황이 전혀 안나왔네요 자 뭔가 깔끔하게 맞춰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아 보기좋아요 자 일단은 16강전은 마무리됐고 그러면 이제 8강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파손님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꺼버리네요 진짜 나갔네요 자 8강전 매칭은 마을사님 대 라파님 스파롱님 대 도토리님 룰랍님 DBS 저쪽이님 데이바초님 세이반케님 됐구요 지금 보시는 방송은 우가우가와 팍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유튜브에 업로드될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찾아서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보시는 플랫폼에 자 준비되면은 바로 시작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술사님 이번에도 과연 멀리건이 도와줄것인지 보통 저 덱이 다섯팔하면 한번정도 정자 그 천공을 잡거든요 아까 천공이 교감으로 그리고 이제 1라운드 1회전을 화려하게 장식해주셨던 라파님 아 오골의성왕이 아니고 방종 아 방송보기 위해서 빨리 나가셨다고 하네요 아 이쪽에 생명의 나무 전쟁의 고대정령 나가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억결덱 망한건가요? 억울해서 결제했는데 망한거 같은데요 지금은? 어쨌든 모릅니다 다음 턴에 네 뭐 드로우에 따라서 렐베자 자 억울해서 결제했는데 결제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상대가 먼저 약발구요 지구정 자 억울하면 결제하던건가요? 아니면 억울하면 결... 억울해서 결제했는데로 가나요? 지금 일반에도 안 나와준다면 그냥 저거 그냥 저거 아 지금 나왔어요 아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데 와... 이걸 이걸 그래도 포화는 냅니다 문제는 이제 오른쪽이지만 뭐 아직 오른쪽에서 알렉같은거 나오면 모릅니다 네 네 자 억울하면 결제하던가 행으로 지금 일단 자리를 잡아놨는데 5마라 이쪽도 약을 잘 빨아놨어요 마술사 진짜 노루싸움은 뭔가 조금 지저분해요 또다시 약발구요 자 약발고 이거는 자군약포강을 좀 빠르게 보겠다 느낌인거 같거든요 나도 따라간다 와 이쪽은 천국의 공항 안했는데 벌써 6마라에요 급속성장 아 저는 지금 계속 한명이 안보이고 있어요 관전에서 한명의 카드가 미쳐버리겠네요 자 아하하 이럴수가 세상에서 제일 숨없는 정신자극이네요 아 정말 자극되죠 네 아 아 이쪽은 지고장도 뽑았구요 이러면 진짜 킬가 빠르게 나오거든요 이뻐네 역시 운은 한판만인가요 네 약포를 뽑아낼 가능성이 매우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자까지 저는 지금 이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천벌 흠 들어가 봐야겠죠 아 누더기 몰렘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라도 그쵸 잡아주겠죠 그리고 먼지 양념 아 간좀 어 저거 먹으면 맛있어요 저거 체력 그쵸 어 간좀 잘 뽑아냈구요 어 실력 좋은데요 네 간좀에다 저라는 침묵을 걸거 같아요 자 숲수로 침묵을 걸겠죠 간좀에 네 어 야생의 힘 물기 생명의 나무 야생의 힘이 좋아보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야생의 힘으로 야생의 힘으로 야생의 힘으로 야생의 힘으로 벌목기로 정리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침묵 침묵 걸고 침묵을 이쪽으로 거나요 야 힘을 써서 벌목기로 아니면 그냥 달릴 수도 있고요 아 아 야 힘 어흥 달릴 키보다는 필드 잡아주고 바턴의 끝장내겠다 어쨌든 다음에 끝낼 수 있죠 아 이제라 게임 끝났어요 자 어떤 꿈을 꿀까요 여기서 종말이라고 뽑아내지 못한다면 벌목기 잡아서 자 마지막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거 뽑아도 저거 잡아도 잡아도 죽거든요 어쨌든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아 뭐 나오는지 봤었어야죠 아쉬 자 마술사님께서 어 결덱 자 광탈의 베르모크 2라운드 탈락의 라판 네 광탈과 광강탈 네 자 팔강드 이해적연기 슈퍼블롱님 도토리님 바로 시작해주세요 이거를 도토리님 억울하겠죠 네 라판님 결제했는데 신선전중 바로 시작하네요 네 라판님 잃어버려 임 진행이 빨라요 닿 Beam 오 양분옥수 자 이거 피수 카드로 넣어준 양보넉스가 오늘은 좀 부끄러워요 이거 쓸일이 없네요 계속 제가 보기엔 넣을 것 같거든요 저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아 다 돌렸어요 도토리 그리고 자 일단은 요렇게 하다보면은 결코겐 올라가는건 램프 두루 램프 두루 두루가 어 둘이 만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되면 이제 해설자들의 머리가 아프죠 계산하는 거야 네 계산기 옆에 켜주시구요 나중에 아이던님 자 일단 서로 떠날 것 없이 약 빨구요 아 이쪽은 좋은 또 좋은 약이 나오네요 다른 악서 지원자가 무장 아 칠마라 방금 아 이거 붐 나왔으면 정말 네 붐이나 지고정 나왔으면 게임이 거의 약간 이분이 이번에 새로 처음 참가하신 뉴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대칭의 법칙을 잘 모르시네요 네 이거 중앙에 넣어주세요 다음부터는 다음에 유튜브에서 리플레이 보시고 중앙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어 이삭 간직하거든요 엄청 좋거든요 이게 드로이드전에서 자 대칭을 안 맞춰주셔가지고 이제 대칭을 강제로 맞춰주는 센스 자 또 자 어쨌든 저 남아있는 다른 악서 지원자 두비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할 만한 플레이 할 거 애매하거든요 네 교환해주나요? 아 교환해주죠 아 왠지 이번에 양군 흡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쓰기 괜찮처라고 생각할라 했는데 같이 발들어도 괜찮을 것 같구요 같이 발들으러 가네요 네 야포 자 벌목 지나가지구요 아 로데브로 자 뭐 박밀인가요? 벌써 방호도가 산이네요 살뿌 어어 과감한 살뿌? 휘두린척 네 휘두린 나 방금 휘두를 뽑았다 하지만 휘두린 지금 코스트 안되는거 다 알거든요 모스죠 네 자 탈뿌로 아 굉장히 조금 비싼 탈뿌 잡아주구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저건 여차하면 양군은 쓰셔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야포를 쓸 써야 할 수도 있었는데 숙수가 나오면서 또 있지 아 아 잡았습니다 자 이쪽도 천벌 자 천벌 영능 천벌 3댐을 저쪽으로 치고 아 여기서 그냥 쓰나요 자군 자군을 일단 쥐고 있는데 승진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쓰네요 쓰네요 필드 정리를 최대한 하겠다 나에게는 뭐 후반을 책임질 카드가 많다 맞습니다 라팜 자 라팜 라팜 되거든요 지금 라팜 라팜 야포 라팜 미라 야포 어 정신차격까지 어우 끔찍한 소리 하시네요 자 라팜으로 당연히 노루는 저거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미-라 노루가 손놈 시절 때 멸망하- 멸망했던 이유가 3 데미지 광역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브라블라 지구정 상대는 100% 미라일거다 어떻게 해야된다 자 어 어 어 어 이거 다음 턴 타우리스탄 줄이고 오른쪽에서 야포 하나 더 넣으면 자군 야포 정답 야포 잠깐만요 지금 근데 어차피 어차피 거의 킬 어차피 킬각이잖아요 지금 이거 정리가 안되면 지금 발두르 로데브 항상 노루전에는 항상 생각을 하는게 그쵸 나는 죽을 수 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데브 로데브 발두르 아 판단 좋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제 타우리선이 나가겠죠 그렇죠 아 아 자 일단은 막아내는데 괜찮구요 네 지구정도 또 나쁘지 않고 지구정 드로우 해가지고 야코라는 또 보금은 초피쌀기 초조 초피쌀기 일단 정리를 해준다 이 정도 계산은 다 하는겁니다 뭐 이 정도로 방풀이라며 네 이 정도로 방풀이라며 등급전에서 매번 방풀하는 다 생각하래요 저 정도 도 망쳐주고 자 체력이 2나봤습니다 2나봤는데 필드 상황이 저러니깐 히둘 아 히둘 치기 시작 나왔는데 바로에 일단 히둘하고 양오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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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리로이 잔퀸스 네헤 아 으 끔찍하네요 자 양오눕스 상대 pim phlood 하수인을 주느냐 아 아니네요 여광인웅 이상한거 나왔어요 리로이 나왔으면 자군 리로이 정자야포가 가능했는데 아 그렇죠 자 아 붐 자 이거는 일단 붐이랑 노움 나가겠죠 자 한턴 한턴이 지금 죽을맛이에요 아 자군 자 이러면은 나이사 또 써야될거 같구요 지금 파멸에 거울 쓸 타이밍이 전혀 안나오고있어요 맞습니다 자바는 났는데 쟤네 경됐어요 쟤네 경됐어요 아아 와 준비살기완성 자군 야포 야포 야 심지어 정자는 쓰지 않아도 되네요 야포 야포 한장 더 정자 영능 아아 완벽한 인성까지 부리고요 그가중에 톡 와아 이거 진짜 하기 아닙니까 노루 근데 이거 없으면 너무 약하다는거 이거 없으면 약한데 너무나 강력하네요 방금 누가 이겼죠 그래서? 슈퍼멀롱님 네 슈퍼멀롱님 감사합니다 이기셨네요 슈퍼멀님 와아 슈퍼멀님 슈퍼멀님 이게 뭐 14댐 피니쉬가 강하다기보단 카드 2장으로 완성된다는게 너무 좋은거죠 자 10댐 이정도인데 슈퍼멀님 노루가 또 도토리님 자연사 자연화 당하셨구요 네 자 다음 회전만 봅시다 슈퍼멀님 대마초님 네 시작했네요 영치가 오목해졌다네요 그런 그런 군납이네요 영치가 오목 아 시원한 자곤야보였구요 이게 노루전이죠 기왕면 그 양부름수에서 리로이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일단 양쪽 다 지금 멀리건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 자 우선 살뿌 타오리산을 위해 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그냥 바로 벌목기가 나갈 것이냐 음 타오리산을 위해 아낄 것이냐 벌목길을 위해 그냥 바로 나갈 것이냐 일단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천벌이 중간에 쓸 수 있게 한 번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기다려도 될 것 같기도 하구요 다음 턴 다르나서스 나와도 천벌로 끊을 수 있다 데미지는 뭐 2뎀 정도 그냥 넘기네요 역시 자 다다나서스 센터 밀 좋아요 자 기다렸듯이 천벌로 일단 잡아주고 이러면은 타오리산에 쓰는게 조금 유력해 보이네요 그렇죠 다음 턴 바로 가능하죠 타오리산이 줄이는 카드들도 굉장히 좋아요 타오리산이나 약포가 있으면 더 좋은데 아 박사금 아 이번 턴 할거 없구요 그 다음 턴부터는 할게 조금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참기에도 애매하죠 자 어쨌든 명치에 5데미지를 누적해 주었구요 정신자극 옹정까지 써주면서 그 다음 턴에 바로 로데브나 비동 나갈 수 있고 이거 또 당장 처리 안되서 침묵 거는 수 밖에 없어요 휘둘이 나오지 않으면 아 그러게요 이거 이거 처리가 안되네요 자 저거 진짜 살려놨다가는 칠턴에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도 안했는데 죽을수도 있거든요 네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침묵을 걸어주나요 저 하지만 저 타오리산은 오하수인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자체 인력도 세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만화된 이상한 애들 타느비비룡 아 아 약포 나왔구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2데미 약포 6데미 더하면 15데미 자 지금 평정심을 잃었어요 대칭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다가 지금 그렇죠 평 네 평정심을 잃고 대칭을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벌목기랑 다른 하소스 최대한 필드에 개체수를 늘리는게 좋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두루 고발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힐를 정리해줍니다 아 오고도다 아 시리바 조금만 실바낙스 어 아 양분업수 자 니가 보인다 갑자기 명치로 쏟아지는 야포 한장 더 나오면 죽어요 네 13데미 명치로 다 들어옵니다 굳이 야포 한장이 아니더라도 아 지금 로데이브가 또 이런 상황에 실바 자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바 자살 살포 아 뭐 저런게 나오나요 아 이럴수가 도발을 올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좋은 양분으로 흡수당하거든요 네 불이 내리구요 이쪽 공품 아 미안하군 아 미안하군 흠 잘했군가 미안하군 두루이드의 입에서 나오면 가장 무서운 나라거든요 피해 잉프 야포 명치가 오목해집니다 세이버 MK 대마초 야포로 탕탕탕 당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보내버립니다 아 여러분 피해 잉프 개 좋네요 노루전에서 역시 방금은 실바 자살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경기 마무리 됐고 그 다음 턴 그 다음 경기 룰람님 대 부정성으로 올라오셨던 영원님 D D 이분은 또 마지막 경기시네요 2차전 눌람님 자 지그재그로 간다면은 지금 DBSWP님이 이길 것 같은데 네 윤재님 네 윤재님이 이길 것 같은데 지그재그로 갈지 윤재님 근데 지금 전설 2495등 해이해집대로 해이해진 상태거든요 지금 거의 판독기 그렇죠 지금 해이해집대로 해이해집대로 해이해진 은설 자군야포에 지그재그로 다 보이는거 보니까 그냥 램프들인거 같아요 거의 네 양분흡수가 굉장히 또 좋네요 생각보다 저 대사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자연은 반드시 보호해야한다 음.. 어째서요? 자연을 지금 파괴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노루가 네 자연파괴자 주법이죠 자연파괴 그렇죠 아 벌목기 여기에다가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노루가 벌목기를 제일 좋아해요 벌목기 그렇죠 벌목기를 내죠 여기다 천벌 빠지면 다음 턴에 다르나서스를 내겠다 하지만 천벌도 있어요 네 천천벌 자 일단 벌 1턴 벌목으로 아 자 이런거는 아 돌아왔어요 얘는 너 천벌 빠졌지 나 다르나서스 하지만 오 네 조금도 있구요 천천벌 자 이번 턴에 여기도 천벌 남부 여기다 영능 자 이러면 요거 때릴 수 있죠 영능 누름으로써 네 황금영능 까지나요 룰람님 덱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죽군 저런건 숲수를 강요하는 느낌도 약간 있고 노루가 저런거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천벌과 영능 콩 콩 정말 대단한 사중 아닙니까 2코 3코에 맞습니다 자 이러면 숲수로 침묵 걸어봐도 되구요 침묵 걸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격해라 네 아니면은 로데브 그렇게 노루가 좀 즐겨쓰는 카드들이 거의 전투의 함성이 아무래도 네 아 만 로데브 어 필드가 거의 그냥 또 갔네요 그렇죠 상하 이게 딱 가운데로 잘라서 네 기분 좋은 상태에요 오오 이거는 그냥 그쵸 로데브 무시하고 나는 도발이 있으니까 약간 기분 나빠요 이러면은 윤재님 숲수를 쓰면 로데브 정리할 수 있긴 한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숲수는 그 뭔가 튀어나온 거에 침골 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 아 하지만 휘둘 아 휘둘러치기 이러면 내가 더 기분 좋죠 윤재님에게 맞습니다 뒤댓게 휘둘러치기 나와주면서 변신 차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지 자 지고전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맞습니다 걔는 드로우 때문에 드는 거기 때문에 낙사분 아 아 이게 뭐랄까 전쟁골렘 나왔네요 전쟁골렘 네네네 전쟁골렘인데 일단은 정리는 당장은 안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아 아 자 흑기사 나오면은 천벌 다 빠졌기 때문에 네 게임이 끝났다고로도 할 수 있죠 이제 발드로 나오고 명치 달리면은 이제 발드로 나오고만 스키보드 부서지고 네 아 자군까지 나왔어요 지금 발드로로 도발 올리고 그냥 명치 치면 되거든요 지금 굳이 도발도 안 올려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체력이 마이너스 2 아니죠 3 남았죠 눈 깨줍니다 어차피 야폭 아 나의 세대를 인정한다 아 딱 죽을 피죠 정리는 반대구요 정리 하나 할 수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아이같은 포기 어 그러면 지그재그로 진짜 됐네요 어 그러네요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지난주 사제전 16강 끝났을 시간이거든요 네 6시 19분 16강 안 끝났죠 16강 반 정도 진행됐을 시간인데 템포가 굉장히 빠르네요 자 이제 중격 승전입니다 벌써 중격 승전까지 왔네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양분옵수가 캐리하는 모습이 아까 한번 도발을 치우는 모습 밖에 안 나와서 네 뭔가 양분옵수가 기가 막힌 카드를 좀 상대방에게 선물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저도 희망 그걸 희망하는데 뭐 나오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운빵카드를 넣는게 다음번에 주주사전에서 중요할 것 같네요 갑시다 자 저 오늘도 잠깐 쉬었을테니깐 그렇죠 네 오늘은 정시 퇴근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원래 늘 그랬는데 지난주가 이상했던거죠 자 슈퍼먼롱님 윤재님 신추받아주세요 아니면 역으로 해주셔도 되구요 직접 하셔도 대유 자 좀 자주 출전하시던 분 두 분 그리고 뉴페이스 두 분 네 슈퍼먼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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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다음주 주술사전은 또 어떻게 뭐 생각해둔 금지카드나 그런거 있으신가요? 어 일단 어그로가 너무 강력한데 네 저번 아마 돌량 양꾼때 처럼 어그로한테 약간의 페널티